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6.21 제74회 지방회를 가졌습니다. 개회예배에서 청주지방회장 김민웅 목사는 생각의 틀을 깨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지방회가 되어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진 회무처리에선 각 부서와 기관 보고가 이어졌고, 임원선거를 통해 장신교회 이상철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. 아울러 헌법 개정안과 국내 선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의 의안을 다뤘고, 총회 대의원 선거 등이 진행됐습니다.